안녕하세요 실버강사 안경미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0분쯤 됐을까요? 집에서 40분에 나왔는데 경기도 포천천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고자 4일째 아침마다 운동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건강에도 좋고 많은 면역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따 오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인트로, 인트로로 한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실버강사 안경미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따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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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준비! 하나 둘 시작! 자, 앞둘 더! 하나 둘 하나씩! 자, 넘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 하고 하나 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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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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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잊으신 차 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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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실게요 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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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갈게요 아 greedy 우리 사랑 Infernal 2 1 하늘과 같이 너무 기쁜 사랑 질렷게 안 가운 날의 빛받이 날치고 남은 사랑 감기 오는 환경이 이 뒤에 있는 영광을 주게 하니 이리와는 상대 고생을 못하니 다시 시작할게요 아니 아니 돌지는 못하리라 번들어갔네 번들었어 내 번들어갔네 번들어갔네 푸른 것은 버듬이여 어두운 것은 깨끗이야 빛은 밭으로 날아간다 섬토밤 번들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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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밭으로 날아간다 빈들어갔네 번들어갔네 빈들어갔네 번들어갔네 아닌 아프지 못하리라 와!